1.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 친구들 안녕 오늘 하루랑과 함께 할 말씀은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잠원서 24장 17절 말씀 아맨! 한 번 더!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잠원서 24장 17절 말씀 아맨! 나랑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가 넘어질 때 좋아하면 안 돼 그런 나쁜 마음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셔 언제나 마음 안에 선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내일 또 만나! 안녕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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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